샤! 롯데해! 불가능할게 방금 왜 공부를 열심히 하자 집에 가는 것을? 일어버렸다 어쩌라는거야? 사모님 입원 계세요 어? 뭐야 문이 잠겨있다 뭔가 찾아야하나? 여기다? 창밖도 보여주네 괌이 깜깜하잖아 왠지 이현재 뒷자리에 어디 아이템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잠깐 여긴 유이해졌다? 아까 킬 발견했다 봐봐 딴 것도 뭐인지 다 여기도 문 열고 여기도 문 열고 뭐지 이거? 어? 불개씨 어? 아니 이거 껌조채 아니지 이게 문이 구.. 어 근데 이게 열쇠를 봐야겠다 어디에 열쇠를 이거 이거 이제 그 감성이야 명언 아오니가 분명할 것 같기로 하는거거든? 아 아 아 느끼사 아오니 같은데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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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핫바닥 아우니인데 다 핫바닥 아우니 같은데 다 핫바닥 아우니 다 핫바닥 아우니 다 핫바닥 아우니 다 핫바닥 아우니 아랑랑 다 핫바닥 아우니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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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tails 퀸!!! 으으임 으아아예!!! 아어앗안엉 private 그ô우우우 아아아앗 아깜짝 Suk ยит 미 Hola 뭐야 에이야 유희가 훔치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여긴 유희의 짓다 잠깐 오 밧줄 찾을 수 있는 거지 자 여기서 밧줄 발견하고 바로 바로 오 오이 오 오 야 어 어 어 어디에인가 숨어야 하네 다시 여기 여기 여기에다 숨을까 여기에다 숨는거 보다는 이 룩을 좀 알아보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왜 왜 이렇게 되냐 의식 엏 야 지금 여기 막혀야지 이 backed 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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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발걸음은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건 아니야? 으아악 왜 발걸음이 너무 수술하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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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까지 달렸어야 했나? 그냥 끝까지 하면 달렸어야 했나? 내가 그냥 어 뭐야 이거 뭐 우와 기말고사 선제표 1등 정유의 2등 나의 3자 샤우 때 설마 2등에게 질투해가지고 설마 2등에게 질투해가지고 에이 이거 설마 죽어야지 가능한거야 이게? 로프는 로프는 무조건 자자 어 이거 무조건 죽어야지 설마 여기도? 으아악 으아악 저거 어디에 도망쳐 어 사라졌다 어 여기 4층에서 뭔가 해야하지 않을까 4층 여기 4층 4층 4층이 4층인가 3층까지 잡아야하는거 아니야? 그니까 고노키오 이거 들어가는거 뭘까 잘못되버린다 옥상 옥상에서 로프 로프 있잖아 로프 이렇게 하면 안되냐 그니까 로프 이거 쓰면 안돼 이거 쓰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가면 안되나 아이고 안돼 오 안되나보냐 어? 뭐야 어? 뭐야 나 아 여기있나 어? 안돼 에? 뭐야 갇혔어 갇혔는데 잠깐만 잠깐만 자 자 자 자 다시 로프 아 안녕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아이씨 아우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나 무조건 락프로는 없는거 확실한데 옥상기름은 다시 써가지고 아저씨 개깜짝 놀랐는데 아 그니까 저기 이쪽에서 튀어나올줄 알고 일부러 대기타고 있었네 오케이 다시 아까 그 옥상이 내가 막혀있어서 안됐었지 그러면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4층인가 여기로 잠겼잖아 비닐번호 비닐번호 여기 조사하고 있네 어우 깜짝이야 서재 뭔가 수상하자 뭐가 뭔가 왜 수상해 뭔가 있어 뭔가 깜짝이야 뭔가 뭔가 깜짝이야 어 없는데 여기 여기? 여기 뭔가 수상하자 어 그 안에 뭔가 파이어있네 뭐 뭐 차라리 뽑기했나 하아 하아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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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여기는 안 내려 여기도 똑같을건데 어 여기도 안 내려 여기도 어 어 이거 이거 로프 이용해서 가는거 아니야? 이거 로프 이용해서 가는거 아니야? 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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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차고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건 왜 자꾸 여기 폭도 쪽으로 가면 위험하잖아요 아니 그럼 언제 갈 수 있어 이거 오 야이 걔도 따돌리고 있긴 한데 오 야이 이제 너의 패션 다 알잖아 아 그쵸 제발 좀 다 알잖아 오 예이 야이 아니 여기다 어디 갈 줄 몰라 나 근데 위치를 몰라